현스토어랑 새 우승 메뉴 치치닭 혹시 어느 정도 팔되고 있을까요? 반응이 굉장히 뜨거워요. 그리고 판매량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서버 다운까지 치치닭? 치치닭 그리고 이거를 특별한 요리로 연인들이나 남편분들이 그렇게 아내분들한테 해주셨다고 치치닭이 우승할 수 있지 않을까? 현은 배신하지 않아요 어 뭐지? 뭐야? 냄새 미쳤다. 프로의 냄새 기대감 충만한 비주얼이잖아요. 새로운 요리다. 우와 오 뭐야. 너무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치치닭을 뛰어넘는 메뉴라면 기대되는데요. 홍보만이 살 길이다. 연구 노트까지 있어? 저게 그 비밀의 노트라는 거잖아요. 내가 어제 마늘 빼고 했지. 저 노트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이거 냉장고에 들라고 했어. 변함 선생님. 드디어 결정한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럼 오늘 쓸 거는 닭. 제가 닭을 골랐다는 이유는 이기고 싶다는 거죠. 노골적이면 좀 촌스럽다고 생각하지만 승부는 치열할수록 재미있는 것 같아요. 멋있다. 멋있어 멋있어. 이런 게 진정한 스프레스. 닭 다리살 전기예요. 닭 다리살 전기라고 하시면 돼요. 마트에 다 있어요. 거기다가 설탕 3개. 닭 염지에 설탕도 넣어요. 원래 원래 소금만 넣는 거 아니야? 소금 한 스푼. 그리고 우유에 재워도 충분히 잡내가 잘 빠지고 고소해져요. 우유랑 설탕이랑 소금으로 염지한 거거든요. 한 두 시간 넘게 절였죠, 우리? 짜자자자자잔. 여기에 구울 거예요. 물에 닦지 않고. 펜을 달궈요. 스텐팬에다 굽는 이유는 닭을 약간 캐러멜라이징 할 거예요. 자, 닭을 구워봅시다. 닭에선 기름이 많이 나와서 껍질부터 당연히 구워가겠죠? 아, 소리부터 맛있다. 건드리면 안 돼요. 건드리면 누러붙으면서 생기는 맛있는 캐러멜라이징이 잘 안 돼요. 사실 당에 절이면 구울 때 다혈압이 지금 빨리 돼가지고 너무 맛있어요. 눌러붙으면서 생기는 캐러멜라이징이 진짜 맛있죠. 너무 맛있게 구워진다. 조금 오박국 됐는데 사실 저 상태가 제일 맛있어요. 응, 10분. 자, 거의 다 됐으니까 이제 자, 이제 소스를 만들어 볼게요. 버터. 버터는 40g. 크래미 2개 사이즈. 40g. 다 외우죠? 크래미 2개. 과연 과연 우와 40g? 음악으로 올렸는데 40g 나와서 웃겼어요. 인간저울, 인간저울. 저 기계를 혹시 40일을 설정해놓은 건 아니죠? 20, 40만 나오는 그런 저울 아니야? 20, 40만 나오는 저울 아니야? 20, 40만 나오는 저울. 아무것도 없어. 아, 나 우리 그런 생각을 못했지. 아, 역시. 아, 예리해, 예리해. 지금부터는 금방이에요. 버터를 넣고 버터 들어갔어요. 버터에서 뽀글뽀글 뽀글 뽀글 이렇게 개거품이 나오면 그때 오, 이건 뭐야? 어, 뭐지? 뭐야? 들어간 저 가루 뭐예요? 가루, 가루. 오랜만에 나왔죠? 카람마살라. 카람마살라? 아, 인도.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카레 만들 때. 제가 되게 좋아하는 건데. 처음 나와서 카레 할 때 참 보여 드리는 가루인데요. 이게 있으면 카레가 맛이 확 올라갈 거예요. 몇 단계를 끌어올리죠, 저게? 맞아요, 형 아시죠? 가람마살라. 저거 지난번에 하나 있으면 카레 만들 때 확 좋아져요, 마시고. 가람마살라 1등 했네. 대박이다. 비행기를 한 번 타게 만드는 가루예요. 맞아요, 저 인스타에서도 굉장히 자주 봤어요. 가람마살라는 인도말로 매운 가루 이런 뜻인데 전혀 맵지 않아요. 맛있는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오, 너무 막 외국이야, 너무 막 중동이야. 이런 것도 아니고 적당해요, 계피향도 은은하고. 세 스푼 넣었어요, 세 스푼. 이거 왜 이렇게 하냐면 버터 기름에다가 가람마살라의 향을 입히는 거예요. 이 자체로 맛있는 기름을 만드는 거예요. 이야, 오늘 쟁쟁하다. 냄새는 이미 장난 아니야. 양이 이미 비행기 탔죠. 자, 별거 없어요. 저건 또 뭐예요? 저 깡통 뭐예요? 자, 여기다가 이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치킨 파우더 한 숟가락. 치킨 파우더. 치킨 파우더. 그리고 또 뭘 넣느냐. 고춧가루. 고운 고춧가루 하나. 매운 고춧가루 하나. 그래서 버터에다가 이거 볶아주는 거예요. 아, 이거. 근데 쟤를 참 알차게 비싼다. 맛있겠다. 고춧가루 하나. 왜, 뭐지? 뭔가 문제가 있으신가? 아, 보통에는 실패하는 표정 잘 안 딛는데. 뭔가 부족한가요? 이건 뭐예요?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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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킥이거든요, 그냥. 파프리카 시즈닝은 마약, 옥수수 만들 때 그 빨간 가루가 저거예요. 파프리카 시즈닝. 이건 훈제 파프리카. 야채 중에서는 파프리카가 길면 또 단맛이 엄청 올라오면. 훈제 파프리카가 좀 들어가면서 파는 맛으로 바뀌기 시작하거든요, 사실은. 외국 가정에는 다 있어요, 우리나라 고춧가루처럼. 근데 좀 생소하긴 하죠. 매운 것 같은데 단맛이 나요. 파프리카가 되게 맛있어요, 그치? 감초의 맛 나게 하죠. 이건 훈제 파프리카. 이 정도만 넣어요. 가루들 넣고 불 끄세요. 불 끄야 돼요. 안 그러면 타요. 그리고 오늘의 주제가 뭐죠? 자. 우유. 우유. 자, 우유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우유를 넣을 거예요. 우유는 한 컵. 300ml. 300ml를 한꺼번에 부으면 안 돼요. 조금씩 넣어서 개 해야 돼요. 조금씩. 왜 이렇게 조금씩 나눠 넣어요? 한꺼번에 넣으면 되게 들뜰 수도 있거든요. 우유가 섞였을 때 기름과 분리가 안 되게 해주는 작업을 하려면 조금씩 부어가면서 이제 섞어줘야죠. 우유는 잘 누러붙어요. 너무 센 불에서 끓이지 말고 약불로. 이거 타면 큰일 나요. 타면 맛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늘을 갈아야죠. 국물을 좀 더 묵직하게 해주는 거고. 타면 안 돼요. 타면 맛 없어. 누러붙지 않게 계속 저어야 돼요. 광끼 요리. 누러붙지 않게 계속 저어야 돼요. 타면 안 돼요. 우와. 끓이면 묘하게 냄새가 바뀌어요. 음. 좋아 좋아. 우와. 난 충분히 맛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만 해도. 자 이렇게 하면 돼요. 10분 지났어요. 닭. 닭은 거의. 우와. 잘 익었어요. 오 맛있겠다. 닭이 너무 맛있게 구워졌어. 저 닭만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네. 닭을 잘라볼게요. 맛있게 익었어요. 불을 다시 살짝 켜고. 자 여기다 닭을 놓을 거예요. 일로 가야 돼요. 소스통으로. 소스를 닭에 안 붓고 닭을 소스로 이사시키네요. 네. 이걸 읽으면 안 돼요. 닭에서 나온 기름이 좀 되게 느끼해질 수 있어요. 기름이 되게 많이 나아. 이쪽으로. 와. 닭이 들어갔다. 아니 이거 도대체 무슨 맛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건 궁금하다. 이거 탄두리 이런 향하고 다르죠. 냄새 미쳤다. 냄새 대박. 프로의 냄새. 기대감 충만한 비주얼이잖아. 아우 좋아 좋아. 자 다 됐고요. 이렇게 해서 놓고. 우유 또 띠아. 어머 우유 또 띠아가 있구나. 우유 또 띠아. 구울 거예요. 보통 후라이판에다가 그렇게 굽는데. 그냥. 꼭 생불에 구우세요 이거. 지퍼 구우세요. 아 옛날에 지퍼 저렇게 많이 구웠거든요. 이렇게 좀 타야. 현지 느낌이 있어. 이게 불맛. 좋아 좋아. 난 난 난. 인도 카레 난. 네 비슷하죠. 그리고. 비장의 무기가 있죠. 아 비장의 무기. 자. 뭐지. 궁금해. 소스가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요구르트에. 요구르트. 플레인 요구르트. 요구르트. 중동이나 지중해 지방에서는. 요구르트를 되게 소스를 많이 운용을 해요. 자지키라고 하는 게 있죠. 자지키라고 하는 게 있죠. 그리스 소스. 차지키. 차지키. 차지키 소스라고. 거기는 그냥 길거리에 있는 레스토랑 가도 다. 차지키 소스가 있어요.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프라이드 칼라마리엔 무조건 차지키가 나오고. 아 저거 오징어 찍어 먹는 거. 싸먹는 음식. 기로스 같은 거에도 무조건 차지키가 나오고. 요런 소스를 그냥 다 만들어서 그냥 파시면 안 될까요. 아 아니에요. 저거 만들기 쉬워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건 중간 괜찮아요. 요구르트 한 통만 있으면 돼요. 쉬워요.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재료 많이 안 들어가요. 요구르트 하나에 제일 작은 거. 여기에 반드시 넣어야 될 게 있어요. 원암 선생님도 이렇게 합니다. 중동이나 이런 지중해 지방에서는. 뭐지 저건 또. 요구르트에다가. 마요네즈. 마요네즈. 요구르트에 마요네즈. 요 크기대로. 한 세 바퀴 돌리면 되겠네. 세 바퀴요. 하나. 둘. 셋. 여기다가. 설탕을 넣을 거예요. 설탕을 한 티스푼 넣으면 돼요. 그냥 비정제 설탕이에요. 갈색 설탕. 백설탕도 상관없어요. 설탕이 녹았을 때랑 안 녹았을 때랑 맛이 완전 달라요. 제가 마늘을 넣어줄게요. 마늘 3개. 마늘 3개. 이 상태로 먹어도 되는데. 이걸 진짜 만들고 싶으신 분은. 또 뭐가 있어요. 여기다. 고수가 있어야 돼요. 고수. 그래. 고수 맛있죠. 의외로 이게 더부감 많이 느끼시는 분도 계신데. 여기에 들어가면. 들어갈지 몰라요. 고수 싫어하는 사람도 먹을 수 있다고 자신해요. 저기다 넣으면. 고수. 이만큼. 그리고. 레몬. 이제 레몬즙. 레몬즙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지금 딱 좋아. 잘 섞어주세요. 이것도. 만들어서 좀 지나야 더 맛있어져요. 자 이렇게 해서 둘게요. 이거 둬야 맛있어. 너무 쉽게 알려준다. 저거는 불어 없다고 자신이 좀 들어요. 저렇게 만들면. 저 소스 자체가. 그게 활용도가 좀 소스가 많을 것 같아요. 아니 요거트에 샐러드도 좋고 튀김도 좋고. 튀김 좋고. 샌드위치. 샌드위치 같은 거에 딱 하면 어때요? 좋아요. 우와 해볼 수 있겠어. 다 먹을까요? 진짜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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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 미쳤다. 파는 위조. 저렇게 소스를 찍어서. 우와. 또띠아에 싸서. 저 차지키 소스가 약간 중화시켜줄 것 같은데 조금. 야 또띠아 이게. 완성. 또치닭. 또치닭. 치치닭에 이은 또치닭.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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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니 소스도 참 맛있게 빨아. 아니. 맛있겠다. 맛있겠다. 음. 음. 너무 맛있죠 사실. 근데 맛있게 드신다. 되게 달달한 느낌이 있어요. 뭔가 동양 같은 서양. 이거는 진짜 맛있어요. 소스를 열심히 저어서 전혀 눌어붙지 않았어요. 그런 정성의 차이. 맛있어요. 우승할 수 있지 않을까. 오. 편은 배신하지 않아요. 강력하다. 근데 애들 엄마가 사실 좀 냉정하잖아요. 평가가. 맞아요 냉정해요. 솔직한 분이에요. 아 궁금해. 너무 맛있어. 과연 평가는?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미쳤다. 어우 미쳤대. 어우 정말 맛있는 거야. 미쳤다면은. 진짜 레스토랑 같아. 진짜 레스토랑 같아? 응. 레스토랑인데? 요거트 들어가니까 향신논 맛이 연해져서 원하지. 고수 진짜 많이 들어갔는데 고수로 많이 들어가야지. 어머 고수 싫어하거든. 고수 싫어하지. 고수를 싫어하시는데도 너무 맛있게 드시네요. 괜찮나 보다. 그래서 한 판 더 했어요. 되게 잘 먹더라고요. 한 판 더 했어요? 금방 해요 저희. 근데 이거 진짜 잘한 것 같아. 그래? 네. 오빠 이 정도는 아닌데 진짜 맛있다 이 정도인데 이제는 집에 셰프가 생겼어. 너무 좋아. 네. 전엔 맛있다 정도였는데 이제는 요리를 해오는 게 너무 신기하대요. 자기가 못 먹어본 요리 같은 것도 막 해주니까. 너무 맛있는데? 또 우승하겠네? 우와. 진짜? 우승하겠대요. 정말 맛있나 봐. 우승하겠네. 아우. 근데 뭐 오늘 친친다. 아우. 또 치닭. 준비해주세요. 감사합니다.